너무 입증물량 하나만으로 집값 상배를 점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라고, 전문가. 최근에 강남아파트 입증물량 많다고 집값 겁나온다 그런 계단 많았죠?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여전히 이제 폭락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의 폭락이나 그 정도의 하락이 있지 않은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과거 모델을 닮아갈 수도 있는 거고 과연 그러면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시는데요? 실거래과로 따지면 2008년 12월이 왔잖아요. 이미 지났잖아요, 지금. 실거래과 반등이 왔잖아요. 왔죠, 왔죠. 실거래과는 반등이 왔어요. 그런데 표본 통계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은 자꾸 재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1월 달에 서울 아파트가 실거래과 반동 올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는 현장에 고수님들 몇 분 얘기하셨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집값 빠진다는 통계만 아셨을 걸? 선음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고정관념이 위험한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타이밍보다는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하는 가격 메리트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그렇게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에서 부자된 사람도 없고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그대로 따라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아니면 제가 오늘 왜 나와요 그거를 국민이 아직까지 왜 다녀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이란 말이에요.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라 아주.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시지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 거 그거 가볍게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지금은 다리품을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울퉁불퉁해요. 서울부터 지금 반등이 시작했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싼 데에도 많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준점을 뭐로 잡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아파트 실거래가의 정점은 이천 이십일 년 시월입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때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만 재는 사람은 약간 게으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긴 누워서 아 하고 불리고 있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뒤지겠죠. 그리고 썩은 감인지 먹을 만한 감인지를 고르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에 집값이 급락이 온 배경은 바로 미국발 고금리 태풍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상륙하면서 금리 민감도가 높고 시장의 흐름이 빨리 반영하는 아파트 시장이 먼저 급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7월에 기준금리 2% 넘고 10월에 3% 넘으면서 다 되닥 하면서 집값을 폭락을 시켰죠. 작년에 집값은 대부분이 하반기에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린다가 대세예요. 그게 금리 인하가 내년이 되었든 빠르면 연말이 될지 알 수는 없어요. 태풍은 이미 불어왔지만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고금리 태풍은 불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금리는 가시권에 들어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고정변수이자 상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에는 고금리 태풍이 불어올 때는 이게 타이밍을 쟀지만 지금은 고금리 태풍이 이제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그 속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불지 않는다면은 굳이 타이밍을 젤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지금 거의 다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시장을 뒤집을 정도의 변수는 지금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라고 고민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언제 타이밍이 올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안 오면 어떡할 건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시장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변수예요. 자 그럼 이제 미분양 쪽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분양이 넘치는데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은 경쟁력이 뜨겁다고요? 그렇죠. 미분양이 지금 7만 5천 가구로 올 2월달 통계니까 조금은 업데이트가 아마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서는 한 10만 가구까지도 내다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이런 미분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난리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이런 착시 현상이 나타날까? 분양 규제를 풀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은 비규제 지역이 더 많잖아요. 규제 지역 해봐야 지금 어디예요? 강남, 서초, 용산. 그렇죠. 강남, 서초, 송파하고 용산 4개구죠. 이걸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도 최근에 중소형 추첨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갓점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도 그냥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비규제 지역은 어디예요? 나머지 지역이잖아요. 가령 서울도 있잖아요. 마포라든지 여의도나 성수동 이런 데가 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거는 지금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딸이 다 성인이 넘었어요. 세대원이잖아요. 청약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청약 통장수가 부풀리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을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흔해 중소형이라고 그래요. 이건 60%가 추첨제고 85초가 중대형은 지금 100%가 다 추첨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청약을 못했던 게 처분조건부 분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입주하고 나서 종전집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 때문에 청약 안 했는데 이것도 없어졌거든요. 전매 제한도 완화됐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 전매 제한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 전매 차익 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분양권 단기 양도세의 중과가 있거든요. 1년 넘으면 60%,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66%인데 이건 아니고 법이 통과 안 됐어요. 어쨌든 간에 청약 규제가 태폭적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는 물론 가수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가 줄도산 하니 이런 공포 속에서도 청약시장만 특정 지역만 수요자가 몰리는 이른바 초양극화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규제 완화가 부른 현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청약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계약률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 시장하고는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존 매매 시장은 약간 뭐 썰렁한데 분양시장 특정 지역의 분양시장만 굉장히 달아오르는 따로 노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아마 이거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금 이올 데이터였네요. 그게 한 7만 호 정도인데 이게 좀 언제부터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6만 2천 가구 넘어오면 위험하다고 이제 국토부가 얘기를 했죠. 이게 미분양은요. 이게 이제 특히 지방이 좀 위험한 것 같고. 서울에는 별로 없다면서요. 그래서 좀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이 좀 문제죠. 이게 뭐 특히 불 꺼진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중고금 미분양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또 건설사들의 또 자금난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건데 다만 이거는 있어요. 건설사가 분양을 안 하면 미분양은 줍니다. 건설사가 분양을 많이 하면은 미분양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미분양은 분양 물량하고 시장 상황의 함수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미분양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2009년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 3월에 이게 16만 가구였어요. 지금 7만 5천 가구 오면 그때에 비해서 조금 적긴 한데. 미분양이 많다는 것은 시장이 약간 소화불량이 걸렸다고도 보면 돼요. 시장의 또 다른 지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 좀 뭐라고 보시나요 위원님. 이제 올해 변수 중에서 고금리 그다음에 경기침체 역전세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네 가지 정도 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는 뭐 이미 과식권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변수나 아니면은 뭐 상수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경기침체를 저는 애초에 조금은 크게 봤어요. 왜냐하면 노무라 정권이 올해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작년 말에 마이너스 1.3을 봤어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최근에 약간 올렸어요. 마이너스 0.6으로 올렸는데. 그런데 노무라 정권이 제가 보면은 이례적으로 좀 극단값으로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아이비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보면 한 1.1 조금 낮게 보는 데는 0.7 이렇게 보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한 1% 정도 본다면은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의 메가톤급 악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실물 경기에 둔탁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하면은 달라져요. 펀드멘탈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저는 마이너스 성장만 안 된다면은 그렇게까지 경기침체의 문제를 너무 크게 부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악재죠. 악재이긴 한데 너무 크게 부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역전세난은 조금은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커요. 역전세난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이제 보는데 물론 그거보다 큰 거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이라고 보지만요. 결국은 역전세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갭투자 수혜를 확 줄여버려요. 겁이 나서 이게 갭투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기 때 준세값 더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또 이게 전세가 비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서울은 이제 50%대 지금 근처에 왔거든요. 아마 곧 50% 떨어질 것 같아요.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그렇게 되면은 목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역전세난이 결국은 시장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역전세난은 곤욕스럽죠. 특히 이제 갭투자자들은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세입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주인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볼 수 있죠. 임대차 3법이 이제 2020년 7월 말에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가 좀 높게 거래된 게 2021년이에요. 주로 2분기에서 한 3분기 사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 실거래가의 고점은 2021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점이죠 다. 그때 만약에 재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21년 12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고 보면은 집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그러면 2년 만기 되면 돌려주면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세입자는 내가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은 계약 이전이라도 계약 만기 이전이라도 나간다고 얘기만 하면은 3개월 안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돼요. 이게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은 이제 혹시 세입자가 그런 통보를 할까 겁이 나는 거죠. 잘못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강제 경매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빨리 세입자를 구해야 되겠다. 더 싸게 전세를 넣는 거죠. 어떻게 차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차입자를 구해야 내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전세값을 더 낮추는 거죠. 또 하나는 아니다. 팔아버리자. 전세도 안 구하네. 안 구해지네. 이러면서 이 역전세난이 시장을 지금 짓누르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전세난은 아마 금리가 낮아지면은 좀 회복될 완화될 조짐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월세보다 전세 사는 게 더 비싸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세 구하라는 사람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역전세난이 변수고 저는 오히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게 난 좀 큰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시꾼에 든 게 아니라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안개 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역전세난도 어차피 뭐 심해질 거라고는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채권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게 어떤 파장을 낳을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 외환위기나 이런 것처럼 외상 변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가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조만간 5월 FOMC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동결을 하든 인상을 하든 발표를 하잖아요. 언젠가는 동결할 거라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잖아요. 동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집을 사도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건 사라지는 거긴 하니까 어느 정도는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5%죠. 이걸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한 번 더 올리거나 정말 많아도 두 번 아니면 이제 동결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표 하나만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이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진짜 집을 싸게 살라는 분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서 애매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분이라면 괜찮죠. 내가 상가를 사겠다. 그래서 월세를 받겠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럼 어차피 대출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대출이자 내고 나면 지금은 영마진이 다 생기거든요. 지금은 뭐 메리트가 없는 거죠. 안식처는 충분히 그렇게 사셔도 되죠. 30년 살 집을 조금 비싸게 사면 어떻고 싸게 사면 어때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우스를 사면 달라져요. 하우스는 안식처가 아니라 투자재거든요. 그래서 투자재로 바라본다면 별로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 내가 홈을 사는 거냐. 하우스를 사는 거냐. 영어홈과 하우스에서 그런 의미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집 같은데 그냥. 홈은요. 반드시 집이 아니어도 돼요. 선박 같은 데 있잖아요. 배 같은 경우나 텐트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잠을 잘 자면 홈이에요. 하우스는 그렇잖아요. 홈그라운드 마이아때처럼. 하우스는 구조물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둥이 있어야 돼요. 지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라고 얘기했을 때 집은 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홈이 아니에요. 하우스입니다. 홈으로 바라볼 때하고 하우스로 바라볼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제가 나중에 책 낼 때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홈과 하우스에 뭐 암배 50대 옷으로 좀 맞추자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이 또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입주 물량 많다고 하던데 그럼 매매 가격 당연히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도 공급이 많아진다는 의미니까 이것도 착취 현상이에요. 이거 가장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왜요? 입주 물량 많다고 집값이 폭락이 와요? 입주 물량 많으면 집값이 좋지는 않겠죠. 좋지는 않다는 것은 인정.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우리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31만 가구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부터 2020년, 2022년까지 평균 입주 물량에 비해서 한 14% 늘어나더라고요. 내년도 약간 폭폭 좀 늘어나는 모양새인데 평균 입주 물량보다 좀 더 많다 여튼 자 그런데 문제는 매매하고 전세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매매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의사결정을 하냐면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손실의 피라고 그래요. 싸게 안 팔라는 거. 그다음에 처분효과. 처분효과는 뭐예요? 조금 이익이 났을 때 좀 팔라는 그게 이제 처분효과죠. 주식할 때 많이 하시잖아. 처분효과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샀는데 3% 올라면 금방 팔라버리고 마이너스 30% 되면 여전히 갖고 있는 거. 이게 처분효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기대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 이게 작용을 안 해요. 오로지 당장의 수급만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 구간의 수급을 반영하고 전세는 당장의 수급만을 반영한다. 지금 뭐 입주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미래의 집값 오른다고 그러면은 안 팔 거 아니에요? 전세는 그게 안 되죠. 자 그러면 3개월 뒤에 전세가 떨어진대. 그러면 내가 텐트 치고 그러면 길바닥에 잘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철도 같은 걸 보통 지하철 같은 걸 개통할 때 보면 알아요. 개통을 하면은 오히려 집값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미래의 기대심리가 미리 반영된 거죠. 근데 전세는요. 개통되면 올라갑니다.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입주물량이 많으면요. 전세값은 많이 빠져요. 보통 제가 옛날에 통계를 돌려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빠지더라고요. 이게 충격 반응을 해보니까요. 근데 매매는 약간 좀 약세를 띄지만 그렇게 막 빠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방은 입주물량에 영향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서울 수도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어떤 미래 기대치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하우스포 사태가 언제 터졌어요. 2012년에 터졌거든요. 그때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국적으로 18만 가구 밖에 안 됐어요. 집값 폭락이 왔잖아요. 작년도요. 아파트 입주물량이 평균주보다 적었어요. 직방 자료 보면 25만 가구 정도예요. 입주물량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때 오히려 폭락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전체 재고가 한 1200만 채 정도 돼요. 입주물량이 한 2% 정도 돼요. 그게 약간 늘어났다? 2.2가 됐다가 비중이. 2.3이 됐다고 그래서 갑자기 집값이 빠진다?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죠. 단순 도구마의 함정이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보면 되죠. 입주물량이 많으면 이게 전셋값이 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받겠구나. 좀 약세를 띌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겁나곤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전셋값이 근데 빠지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역전셋난 같은 거를 더 부추기면서 매매가를 조금 더 지금 아무래도 좀 불안한 심리가 좀 깔려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일부 작용을 하죠. 근데 지금 강남권 아파트가 반등한 것은 뭐로 설명할 건데요. 분위기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한데 너무 입주물량 하나만으로 집값 향배를 점치는 것은 그거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라고 해요. 전문가. 그래서 점술가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단순 도구마의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변수만 너무 염두에 주지 마시고 당연히 뭐 금리도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시 상황도 보고 정부 정책도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죠. 절대로 입주물량만 하나 가지고 집값이 겁나 간다. 저는 위험합니다. 최근에 뭐 강남 아파트 입주물량 많다고 집값 겁나 온다. 그런 계단 많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 그러면 서울시 공식 통계를 보셔야 돼요. 공식 통계가 최근에 5년 동안에 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이 4만 5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올해는 3만 3천 가구예요. 평균치 5년 평균치보다 1만 2천 가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들은 허벌판 신도시하고 달라요. 그 전에 누가 살고 있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순정 물량이라고 그래요. 순수하게 늘어난 물량을 한 30% 정도 봅니다. 100가구 원래 있었는데 한 130가구 정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입주물량이라도 수도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수도권 물론 모든 수도권이 아니라 신도시에 짓는 어떤 물량하고 좀 차이 냈는데 어쨌든 제가 입주물량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급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100% 마치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그거는 괴담이지 그렇게 저는 보면 위험하다. 최근에 강남에 대단지 입주물량이 많으니까 전셋값은 많이 빠지잖아요. 근데 매매값도 겁나고 올 거다 했는데 왜 갑자기 법원 통계로 왜 지난주에 플러스가 나왔냐고요. 그거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변수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물론 이제 비중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 한쪽에 그렇게 도그마처럼 빠지면은 그거는 잠만큼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합니다. 향후 시장 흐름은 그럼 아까 보여주신 2008년, 2012년 더블 딥으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참혹한 형태의 더블 딥이 될지 아니면 약한 형태의 디블딥이 될지는 저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르니까요.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저는 약한 형태든 더블 딥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일단은 저거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수도권은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리문 사태가 이제 터졌습니다. 터져서 집값이 곤도박질 치죠. 그래서 2008년 12월에 실거래가는 바닥을 찍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6.4% 빠지는 거죠. 2009년도에 가서 수도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3.6%가 올라요. 2009년도에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이때가 2009년 9월에 가더라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해요. 못하죠. 네 그렇죠. 근데 서울은 돌파를 해요. 서울은 그 딱 1년 만에 딱 돌파를 합니다. 그랬는데 집값이 이제. 다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 사이에.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방값 보금자리 주택 쇼크. 방값에 아파트를 준다니까 누가 분양을 받아요. 뭐 그것도 있었고. 세종시나 혁신도시로 주택 수요가 좀 남아한 거. 저는 그것도 큰 비중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바로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이때 언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008년 8월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5.25% 였는데 2009년 2월에 2%로 낮춥니다. 이걸 한동안 지속해요. 근데 2010년 7월에 가서 이걸 2.25%로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2011년 9월까지 무려 5번 다다닥 올립니다. 11개월 사이에 5번 올려서 집값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근데 더블 딥이 보니까 이때 이제 2008년 8월이잖아요. 저게 리문 사태가 2008년 9월 15일에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8월 말 수준이 과연 언제 회복하느냐. 요 차트로 보면 회복한 게 없잖아요. 언제 회복하냐면은 2016년 7월에 가서 회복합니다. 딱 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요. 이 고점을 찍고 나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나타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집값이 지금 장기적으로 급반등하기 어렵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대체로 다 공감을 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경제성장률이나 또 뭐 주택구매층이 과거보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얕잖아요. 뭐 그런 측면, 또 가계부채 문제 통화량도 요새 보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측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요거는 분명하다. 다만 이 형태가 이렇게 따라갈지 아니면은 완만하게 나타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재지 말라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양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모양새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쇼크가 또 터질 수도 있잖아요. 가령 뭐 지금 중국에서 대만은 과연 친구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럼 다른 사이클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대부분이요. 내생변수위에서 폭락이 온 적이 없었다니까요. 지금까지요.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 외생변수위에서 폭락이 왔잖아요. 이게 우연성이란 말이야 이거는. 2004년도에 우리나라 카드 사태가 터지면서 집값이 좀 많이 빠졌죠. 그때 주택거래 신고제도 했고 여러 가지 겹쳐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 집값이 그렇게 안 빠졌어요. 결정적으로 집값이 많이 빠진 것은 외환위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그리고 작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갖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organization자들에게 되게 좋은 바랍니다.